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제목이 금방 이해가 됩니까? 완염산수, 산수관염수 말 거꾸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함의 뜻, 품은 뜻은 다르지요. 완염산수라는 것은 산수화의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산수관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산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실경산수는 경치로서 봤어요. 이 계곡으로 올라가면 돌다리가 있고 돌다리 지나면 큰 바위가 있고 거기 가면 정자가 있고 보는 것을 그렸어요. 근데 이 완염산수라는 것은 내 눈앞에 전개된 자연이 없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슴 속의 산 이것을 흉중구학이라고 해요. 가슴 속에 있는 산, 자연 이러한 것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뭔가 산수를 그리기는 그리는데 뭐를, 뭐 어떻게 그리는지 모를 정도의 그림 자기가 머리 속에 지어먹는 자연이 어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표현하는 그림 이것을 완염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념산수를 그린다면 그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간과 여건이 되면 교회로 잘 나갑니다. 드라이브로 갑니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런데 다 같이 드라이브를 즐기고 명성지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즐기는 모습은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봄에 벚꽃이 만만하면 야 봄이다 벚꽃 구경 가자 해서 이제 막 가서는 벚꽃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술판 벌려 하 경치 좋다 하면서 소주 먹고 막 그래가 춤추고 야 오늘 잘 놀았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만약에 벚꽃이 다 저버리면 그 나무 아래는 절대로 안 가. 왜? 볼 게 없으니까. 볼 게 없는데 내가 그걸 미쳤다고 가냐? 이래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양반에서 자연은 볼거리요. 볼거리 이상이 아니란 말이지. 볼거리가 없으면 안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볼거리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옛날 사촌에 사지를 찾아가. 기껏 해봐야 주춧돌만 몇 개 남아있는 그 사지를 가는데요. 벚꽃을 보러 간 사람이 사지에 안 가진 사람이에요.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지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춧돌 하나를 보고 이야 지금 주춧돌이 6개니까 건물 지었으면 얼마나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고 주춧돌 크기를 보고 와 이 집이 이 절이 이 번성기 때 어마어마했겠다는 것도 한번 삼성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바위가 지금 거의 부서져가지만 옛날에는 분명히 새 거였을 것이다. 시간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뭐 이런 투로 생각을 하면서 사지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산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염 산수라는 것은 그르그르 저러저러하게 본 그것을 그린 것을 관염 산수로 한다. 그러면 이 관염 산수를 그린 화가들은 자연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자연이라는 것은 이 대자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리적이지 않은 이 대자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형의 상학적인 이 세상의 근본이다. 근본을 갖고 있다. 어떤 이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이치를 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주역 역경이라는 데서는 이 도대체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고민 하다가 음량으로 해석을 합니다. 음량 이 우주의 이치라는 것은 다른 것 없어. 음과 양이 서로 좋아하고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다. 이게 이 우주의 근본 이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경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지금 저 나무가 싱싱하고 푸르지만 언젠가는 변해가지고 땅속을 흙이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저 상록수는 마냥 푸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찰나 찰나 마다 흙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저 상록수는 죽어서 썩어서 땅에 간다는 그 이치를 안다면 저 상록수는 지금 저렇게 보이지만 저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상록수를 보는 눈이란 말이지. 그것을 확대해서 이 대자연 산수, 물, 나무 심지어 인간까지 포함해서 이 대자연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사람도 어제는 아기 같더니 오늘은 노인이 된다. 아, 어제는 미인이었더니 오늘은 그렇지 않네. 이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자연의 이치는 변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치를 한마디로 묵뚱 부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경이에요. 역이라는 것은 바뀐다. 변화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변화하는 경이 바로 역경이에요. 주역이고 주역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대자연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자연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피고 지기도 하고 이 변화무쌍한 이것을 우리는 대자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런 말도 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와, 대자연에 와서 대자연의 품속에 안겼다 하는데 여기서 뭐 역, 어쩌고 하면 기부 깨지잖아. 감옥이 깨져버린다. 그럼 세상에 즐길 일이 없어. 그렇죠? 저 옷도 고칠 건데 뭐 즐길 일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자연인데 자연은 나름대로의 외연을 다 가지고 있다. 창록수는 저 모양으로 장미패스는 이 모양으로 개나리는 이 모양으로 그 외연이 그렇게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것은 언젠가는 또 하나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태극이 얘기했죠. 태극은 1과 2와 3이라는 수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음양으로 따지면 2 그런데 음양이 하나로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어. 그것은 1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과 음양이니까 3이요. 이런 투로 하나로 요약이 될 수 있지만 또 그 외연은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요. 주역에서는 64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복잡한 것을 64괴 이 괴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자연이 그렇게 또 단순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외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외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본래 어떤 진리라 아니면 이치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 딱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동양의 그 전통적인 산수 관염 산수 관염 물론 실경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관염 산수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그런 관염을 표현한 거라고 그런데 그 우주의 인치니 뭐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림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서 말로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주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외연이 어쩌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봐 그 형이 상적인 걸 어떻게 그려볼 못 그려 그런데 옛 화가들은 그것을 그려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지도 모르는데 인 가 형 이 탈 진 이란 마음이 있었죠 기억 납니까 가짜로서 진자를 이끌어낸다는 말 인 원인이죠 원인 인 가형 가짜 뭐야 인 가형 이 어조사 탈 탈취한다 진 진자를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로서 얘기한 것 에서 진짜는 뭡니까 이치죠 이치 가짜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자연계 여러가지 그렇죠 그러면 자연계에 보이는 그 여러가지를 인 가형으로 가형이니까 이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짜로서 진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짜를 통하지 않으면 이끌어낼 수 없지만 가짜라는 방편을 통해서 진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게 이게 우리 전통 산수화의 묘미입니다 서양화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격이 높은 묘미예요 서양화 죽었다 깨들고 못거립니다 해가 붉게 뜬다 노랗게 뜬다 낮에와 밤에 별빛 색깔이 다르다 정도는 표현을 해도 자연의 이치나 표현을 못해요 그만큼 이 동양의 산수화 소위 화관 진짜 위대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참 이거 위대하다 서양의 경우 달에 착륙을 해서 흙도 가져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져와서 뭐하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안해 가져와서 는 보관해 보관하면 넣어놓고 그 뿐이라고 그야말로 철저한 보관하에 보관하면 다 넣어놓으면 그치라 그이상 뭐 어떻게 왜냐하면 서양이 왜 그러냐면 서양이 뭐 우주로 가고 지금 최근에는 화성에 가서 흙도 가져오니 어쩌냐 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앞섰어요 확실히 과학의 권한은 그런데 화성에 가고 달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에서부터 그런 투어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호기심 저 달 뒤에 뭐 있을까 안 보이는데 그 호기심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달 뒤쪽으로 로켓을 보내서 사진 찍어와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아 달 뒤에도 부나무가 있네 끝 호기심이 충족이 돼버리면 그남부터 끝이에요 그게 서양이 서양의 문화 서양문화의 한계적 모든 서양의 과학이 깊이 연구를 해서 결말이 나오면 그걸로 그것만 계속 쌓여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자연이건 천체건 간에 처음에는 그걸 깊이 깊이 연구를 합니다 관찰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죠 그걸로 끝나면 서양하고 똑같아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생활과 연결시켜 달에 분화구가 있는 거 아는 것은 생활과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여러가지 우주 자연의 어떤 이치를 파악을 하면 그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로켓을 보내겠습니까 생각을 죽도록 하는 거죠 해 뜨는 거 별 가는 거 바람 부는 거 이런 걸 종합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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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본모습이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활에 접목을 시켜 그게 달라요 이걸 한마디로 서양은 일방적이라고 하면 올라가서 그냥 끝이라 일방적이라고 하면 우리 동양은 왕복이라 올라갔다가 알고는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연결을 시켜 동양은 왕복이라 그래서 벌도 하늘이 내리는 거고 복도 하늘이 내리는 거에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동양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진리를 사색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발견을 했어 아 자연의 원리는 이거야 끝나지를 않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시키고 예술에 접목을 시킨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 형이상적인 이친의 원리 이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방법은 있다고 그랬죠 예술에 이거 그냥 하지 끝 Glatt 잠시만 잘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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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다랬죠. 가짜로서 진짜를 이끌어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자연은 지형적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현하고 상하다 이릅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천자문 제일 첫 구절 있죠? 첫 구절이 뭐죠? 천지현황합니다. 그 현자가 바로 이 현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늘, 전, 따지, 누르, 황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현은. 현은 뭔가 막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둠침침하고 흐릿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산도 있지만 왜 현이라고 하는가 그 원리를 뚫어져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이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겉에 나무나 꽃이나 새들 뭐 이런 것들은 자꾸 자꾸 변해가지만 원래 자연이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다. 그대로 있는 거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말이죠. 무상. 이 무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의 그 외형을 보는 거지 자연의 외형을 보는 거지 외형을 보면 우상이라. 어제 옵혀된 거 봤더니 오늘 낙엽 쥐고 떨어지고 이 우상 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형은 그렇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치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변하지를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진리가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니거나 둘 다 아니거나 이렇게 돼요. 진리는 하나라. 그래서 그 자연의 진리라는 것은 현하고 상하다. 늘 그대로 있고 뭔가 뭐 이렇게 그 암흑 같기도 하고 암개 속 같기도 하고 그런 에 그런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산속 관용이라. 이러한 생각을 그리면 무슨 그림이 됩니까? 관념 산소. 관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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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적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출처 지위가 더 깊어집니다.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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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여백이 중요합니다. 여백이. 다시 말해서 이 여백은 바로 그 현하고 상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관염산소라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인데 여백을 동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말이지. 여백이 본래 현하고 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백은 부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없고 골라 잡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현한 상태고 그것은 항상 변함이 없어. 그것이 바로 여백이라고. 그래서 동양화에서 특히 산소화에서 여백은 이거 없으면 그림이 될 수가 없어. 화면 가까이 팍팍하게 산소, 돌, 나무 뭐 이런 거 그려놓으면 관염산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실물밖에 없으니까. 여백이 없어서. 여기 있죠? 없는 것이 여백인데 여백은 그냥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거나 뜻이 빌곤한 것은 아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예를 들어. 글씨가 없는 이 화면 백지. 이 백지는 백지일 뿐 여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백지는 백지일 뿐 공백은 공백일 뿐 여백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현하고 상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야 이것이 여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백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 특히 관염산소를 보는 데 있어서는 감상자도 높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감상자가 높은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저 그냥 산수여. 그저 산 그렸고 나무 그렸고 집 그렸고 그저 산수일 뿐이라. 그런데 감상자의 안목이 높으면 그 화가가 왜 여백을 저렇게 남겨두고 그 실경들 나무라나 저기 바위나 산 이런 것은 아주 간략하게 처분했는가. 그 마음을 읽고 화위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돼지 발의 진주라는 거 있죠. 그 진주를 진주가 갖고 있는 값어치를 돼지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앞에 그 값진 진주를 가져다 줘도 돼지는 모른다. 돼지가 진주를 감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관염산소를 보고 저거는 경치 그렸네 하면 그런 사람 앞에 관염산소화를 감상하라고 내놓지를 않아요. 알 만한 사람한테만 보여줘요. 옛날에 화가들은. 아무렇거나 내가 그렸네. 어때? 아니라고. 그림을 가운데 두고 서로 교감을 합니다. 서로 자연의 이치를 서로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 그러한 안목이 있는 친구가 왔을 때 비로소 야 이거 한번 보게. 여러분들 옛날에 문집을 한번 보면 그림을 두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간 대화를 적어놓은 거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가 보여지는 그림을 보고 나중에 감상을 쓰는 그림이 많아요. 그거 보면 그 친구와 내가 그 그림을 가운데 두고 교감을 합니다. 그 사람, 그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안목도 없으면 그런 글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 줄든 내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서양에서 없는 화첩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에서 화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자암동 저기 그 팔경 첩, 첩이 첩. 근데 서양의 서양화에는 첩이 없어요. 그저 그림 하나 그려서 액자로 탁 가둬 버리면 그건 끝죠? 화첩은 평소에 벽에 벽에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려가지고 탁자에 탁 넣어놔. 근데 그림을 보통 우리는 그림은 자랑하려고 벽에 탁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탁자 속에 탁 넣어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 방에 가서는 그림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지도 몰라. 그림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친구가 봤어. 자네 이 그림 한번 보게나. 그제 사건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 이행도 오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특히 관염산수는 졸작이 되거나 걸작이 되는 것은 황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삼자가 만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암모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그림을 보여주면 상수하네. 잘 그렸네. 언제 그렸어? 뭐 이런 거나 묻고 이거 나 안 줄래? 뭐 이런 것도 이 완전히 졸작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것을 제대로 뜻을 읽고 하는 사람은 진짜 걸작으로 아는 거라. 그만큼 이 우리 그 관염산수라는 것은 그런 벽이 높은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상자가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능력이 있어야 뭐 알지. 능력도 없으면 그저 글 모르는 사람은 뭐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다. 이런다면서. 또 이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산이고 이것은 흰 종이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림입니다. 이 정이라는 화가가 그린 산수로 흰 종이네. 만약에 이걸 서양화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러한 구도가 가능하겠어요? 잘못 그렸다고 될 겁니다. 우선. 서양에서. 지금 여기서 거의 60% 이상이 여백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반복하지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런 뭐 저기 누각이나 이런 바위 뭐 배 이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공백일 뿐입니다. 이 붓자국 이 붓자국 몇 개 몇 개 아 몇 개의 붓자국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써 나머지 이것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바로 여백이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현하고 상한 그러한 여백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누각이나 배는 그 여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다 보니까 여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진짜는 여백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를 동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 가짜 탈 진짜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여백을 감상하는 거예요. 여백을 여백을 감상해요. 그 안에서 무한하게 삼상을 하는 거예요. 어? 그 현하고 상한 그 진리의 세계 어? 어? 그걸 상상을 하는데 마침 그것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와 같이 공유를 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그때부터 걸작이 되어버려요. 그 음악 우리 전통음악을 보면 이 뭐 판소리니 뭐 이런 음악을 보면 사설이 주욱 나가다가 순간 쉬는 구석이 있어요. 그 막 빠른 대사를 막 하다가 탁 쉬어. 근데 애초부터 그 판소리가 저기 연희가 되지 않았다면 판소리하는 사람이 앉아가서 쉬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막 빠르게 사설을 풀다가 그런 니 하고 잠깐 쉬어요. 그 잠깐 쉬는 그 순간 이것을 휴지 라고 그러는데 쉴 휴자 그 쉬면서 그치는 그런 니 하고 잠깐 쉬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그림에서 여백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 진짜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노래를 들으면요. 어떤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안칩니다. 박수 안쳐요. 노래가 끝났는데 관중이 처음에 관중석이 그 조용한 순간에 관중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막 번개 같은 속도로 샥 살필 거 아니냐 감정이 그것은 음악의 휴지고 그림에서는 여백이라 무용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무용 특히 저기 그 뭐죠? 살풀이 살풀이 춤을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다가 어깨를 들썩 하고는 잠깐 쉬어. 서양의 춤은요. 쉬는 순간이 없어. 처음으로 철 끝까지 쉬는 우리 특히 탈춤 같은 거 보면 어깨 착 하면 순간 착 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림에서 여백과 같은 효과를 해요. 서양의 재즈, 춤, 디스코 이런 거 여백이 있습니까?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춤이나 노래를 보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가사나 그 음악 소리 몸짓 보다가 더 많은 것을 순식간에 탁! 알아먹어.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서 그 아침저녁으로 그 범종을 치잖아요. 그 다음 걸로 탁! 치면 범종이 소리가 띵! 하고 이제 나오죠. 첫 번째 때렸을 때 소리가 와악 커졌다가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질 때 다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범종 칠 때는. 싹 사라지고 소리가 없는 상태가 몇 초 지난 다음에 다시 때려. 그러면 첫 번째 때릴 때와 두 번째 때릴 때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무금의 상태. 무금의 상태로 연결이 돼요. 이해가 갑니까? 다시 말하면 소리가 끝나는 것은 무금이죠. 소리가 끝나는 것은.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무금. 소리가 끝나지 것은 무금.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무금에서부터 출발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딩 딩 딩 딩 할 때 이렇게 해서 무금으로 갔다가 무금에서 시작해서 다시 소리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음악에서는 무금 휴지. 무용에서도 휴지. 동작 멈춤. 그리고 그림에서 여백. 이것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백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그저 단어로 풀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느껴야 돼. 아, 저게 여백이고. 저 음악에서 저게 여백인데 그 여백이 없으면 음악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느낌이 더 반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회화에서 여백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인가형 이 탈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산, 봉오리, 나무, 뭐 다리 이러한 것들은 이 나머지 이러한 여백을 만들기 위한 가짜. 가짜를 동원해야 여백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여백이라는 개념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동원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다 보니까 여백이 생겼구나가 아니라 이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형들을 그렸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과늄산수의 그 소위 산의 진리의 이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백밖에 없는데, 여백을 그냥 가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에 동원해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배가 있으니까 여기는 물이고, 아마 이 산 위는 전부 하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늘과 물은 구별이 안 돼요. 오로지 여백으로서 존재합니다. 산수라고 하지만 산과 물은 외형적으로, 외연적으로는 구별이 되죠. 되지만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이 상의 세계를 보면 뭐 이렇게 서로 반대되거나 구별되는 게 없이 현하고 상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래도 좋은 거고 하늘이 이래도 좋은 거예요. 왜 물을 하고 경계도 안 지우고 이랬냐.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밑에 이 경우를 그리면 자연적으로 이 만약 배가 없으면 이게 땅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배를 그렸다면 이건 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겠죠. 그런데 물과 물이 이렇게 해서 하늘과 통해 있단 말이지. 현이라는 것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구별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현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관염산수다. 여기서도 뭐 이게 안개라고 봐도 되고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다고 봐도 되고 하여튼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 애매모호함을 이 산소화는 그리고자 하는 거예요. 소양화부터는 적어도 이렇게 그리면 전부 콘테스트에 납방북을 걸려. 산하고 하늘이 왜 이래 붙었어 하고 따질 겁니다. 이런 그림들도 다 마찬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대강 보면 관염산수의 대강의 어떤 공통된 특징.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통된 특징. 여백이 많다는 것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계가 없다. 경계가. 경계가 없다. 그렇게 그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것은 일반적인 대자연에 대한 생각. 소위 산소에 대한 관염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이것은 몽유도원도우라고 해서 안견의 그림인데. 이것은 그런 관염산수하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정선의 실경산수처럼. 실제로 그 사이를 경계를 유랑하거나. 먼 발치에서 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던 산수 장면을 그렸다는 점에서. 관염산수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결은 분명히 달라요. 몽유도원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아실 텐데. 네. 아까 그. 무계정사 얘기할 때. 안평대군과 세조의 권력 다툼. 권력 다툼에 있었던 그 시기. 그 시기에 이 안평대군이. 그러니까 그 소위 그. 형제끼리 권력을 다투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꼴은 아니거든요. 좋은 꼴이 아니고. 그리고 현실 정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한편 생각을 하면. 좀 추잡하고. 그래서. 안평대군은. 항상 현실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고. 이래서. 항상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 그. 이 안평대군에. 보면. 제 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내력을 쓴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안평대군이. 도화원에서 논일던. 꿈을 꾸고. 안견으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리게 했는지를.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 이. 도화원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장. 도연명으로. 잘 알려진 사람. 도연명. 이 도잠이 쓴. 도화원기라는. 글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이 도화원기의. 그. 기본적인. 줄거리는. 진이 망하고. 중국에서. 한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 세상이. 바뀌니까. 진나라의. 처. 처. 저. 지금. 진나라에서. 출했다가. 한으로. 나라가. 바뀌니까. 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처. 하려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았는데. 그. 처. 하는. 삼상의. 꽃을. 도화원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쓴거에요. 이. 도화원에서는. 이제.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이 만발한데. 사람들이. 그 안에. 그것은. 바깥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동굴을 통과해야. 전개되는. 그. 도화원에서. 도화원에서. 진다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세상은. 모르지. 그야말로. 처. 하고. 사는거에요. 바깥세상. 그. 저. 잡동상에. 신경 안쓰고. 그. 도화원에서. 사는. 그러한. 그. 행복하고. 낙천적인. 그러한. 풍경을. 도잠이. 도화원기에. 쓴거에요. 예. 이럴때. 꿈에. 안평대군이. 이. 도화원에. 갔다는거지. 그게. 도화원기를. 읽었겠죠. 그래서. 꿈에. 도화원에. 갔어요. 박팽년이. 자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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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보이길래. 지금. 사는 것이. 어떠냐. 카이. 뭐. 행복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에. 지금. 바깥세상이. 지금. 한. 시대가 되어가.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꿈의 내용을. 안견이. 안견이. 그. 당시. 도화서에 있었던. 화원이에요. 그. 도화원. 화원 중에서도. 그래도. 실력이. 가장. 빼어난. 화원인데. 안견 들어. 그럼. 내 꿈이야기 해줄 테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라. 해서. 꿈이야기를 쭉 해주는 걸. 안견이. 듣고.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도화원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복숭아꽃이. 만발에 있죠. 복숭아꽃.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내용은. 뭐. 자세히. 그. 여러분들. 저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외울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검색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러한 그림도. 실물을 보고. 혹은. 경험하고. 그린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관념 산수로 할 수 있다. 는. 정도의. 지식. 을 갖고 있으면 되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면. 스마트폰. 두드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경인물 산수.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진경산수. 관염산수. 이것은. 두려워하지.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구별이 되죠. 그런데. 도대체. 소경인물 산수. 이건. 뭐냐.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면서. 느끼는. 흠취. 그 흠취를. 표현한다. 관염산수에서는. 자연의. 이치죠. 이건. 어쩌면. 아주. 냉철한거에요. 그죠. 자연의. 이치를. 따지는거에요. 실경은. 경치를 보는거에요.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관계하면서. 느끼는. 그 흠취. 인간적인. 흠취. 인간적인. 어떤. 그. 흠취. 를 만들어도 되요. 그런데. 인물 산수. 자연과의. 등장하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등장하되. 어디까지. 나. 주인은.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의. 크기가. 크질 않아. 자연의. 일부처럼. 사람을. 그리게 된다. 만약에. 사람을. 화면. 가족이. 그렸다면. 이것은. 인물 산수가 아니라. 인물 화지. 그 산수는. 배경에. 불과한거고. 그런데. 인물 산수라는. 개념은. 그. 산수와. 내가. 함께. 교감하는. 그. 흥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크면 안되죠. 그래서. 잘. 찾아보면. 있거나. 이 정도. 말하자면. 자연도. 산수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건. 전체. 그림인데. 월하. 여기. 달이. 떴어요. 달이. 뜨니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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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앉아서 있는데. 달이. 싹. 뜨니까. 마음속에. 흥치가. 막 일어나. 내가. 이. 방에. 앉아있어야 되겠어. 달. 달. 밤을 즐기고. 그. 분위기를 좀. 맛보고. 이거. 하고 싶다. 말이야. 흥이 잃어. 이것을. 가흥이라고 해요. 가인 하죠. 절세. 가. 인. 아주 아름다운 흥이에요. 그 흥이 잃으면. 선비 스스로 집행위를 짚고 산속으로 이렇게 헤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돌사에 밖에 있냐. 나 지금 그. 달맞이 하고 싶은데. 뭐. 수레를 대령하라. 그리고. 저. 차 끓일 것도 좀. 싣고. 이런다. 그. 이제 그. 옛날에 문집에 그런게 나옵니다. 점자에 놀러 갔는데. 차가 없어서. 될소냐. 뭐. 이런토록. 이제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위 사동이. 차 끓일. 뭐. 차도 준비하고. 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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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주면. 배 딱. 스타 가고. 그 사동이. 저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저. 달을 보고. 주변을 감상하는 거죠. 자연과 내가 일치다. 이런토록. 이제 기쁨을 느낀다. 이런토록 해서. 그러한 화의를 갖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다리 뜨니까. 기분이 좋고 해서 야 배 갖다 대어라 하는 일을 하고 이래 가지고 배를 여기 있죠 이래가 자연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본 두 가지 유형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또 다르다 자 시를 보면 저 그림에 화의가 읽힙니다 봐요 강밤에 불던 바람 봄 소식이 원연하다 붉은 것은 지날래요 푸른 것은 거드리라 아이야 낙위에 술 실어라 봄마중 가자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봄을 한번 만끽을 하자 그런 흥이 봄이 되니까 이런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화의를 그린 것이 바로 아까 본 그러한 그림들이에요 봄마중 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 모습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춘수는 맘사택이요 그러니까 봄의 물이겠죠 봄의 물은 사택 연못 연못에 가득 차고 여름구름은 봉우리마다 많구나 뭐 가을 달은 높이 돌려 밝게 빛나고 겨울 고개에 고송이 그 올해 노송이겠죠 노송이 있네 뭐 아마도 사시가흥이 한 가지인가 하더라 봄에는 가을 겨울이 바뀐다고 해도 다 흥락이는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하경산수, 청경산수, 동경산수, 추경산수 다 있어요 그 다 흥을 이 사시가흥을 그림으로 변합시다 이 가흥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술 먹고 흥 나는 것은 이건 가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술 먹고 기분 좋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면도 있지만 술 안 먹었으면 그 행동을 안 했다면 그건 흥이라고 할 수 없지 그거는 술 취한 거지 그건 그냥 술 안 먹어도 자연을 보면 이 흥취가 일어서 다리 하나 싹 뜨는데도 흥취가 일고 아니면 진달래꽃이 쫙 피는데 흥취가 일면 그제서 만끽하러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느낀다 그런데 이 흥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났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질 수가 있었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선비가 이 서한 앞에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옛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옛 친구는 옛날에 자기하고 살림을 그 참 그 자기 집 삼아서 서로 흥을 주고받던 그 친구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이야 배 내라고 그랬겠죠 그래 배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어 가는데 친구 집을 지금 봤는데 눈앞에 아이야 별을 돌려라 집에 가자 그랬어요 왜그랬까요 그 순간에 흥이 깨져버린거야 흥이 깨져버려서 친구 만나도 그 흥이 다시 살아날 것 같지를 않아 그래서 아이야 별을 돌려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듯이 흥이라는 것은 그 말로 자연과의 그 어미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흥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탐매도 매화를 찾아 나서는 곳 여기는 비교적 인물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화첩입니다 화첩 화첩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눈이 오는데 담나비를 타고 소위 설경을 즐기러 가는 장면입니다 설경을 그리러 저 즐기러 이러한 그림은 분명히 실경산수도 아니고 관염산수도 아니고 소경인물산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림들을 향유했던 사람은 서민들이 아니라 사대부들입니다 소위 그 조선시대의 지배 를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단순히 경치를 그렸느냐 자연이 주는 감격을 표현했느냐 아니면 자연의 이치를 드러낸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성격과 품격이 달라진다 그 위에서 봤어요 작품을 신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졸작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상자의 안목에 달립니다 전송시대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는 감상자의 안목은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아무 화가는 유명한 화가야 하면 그림값이 올라갑니다 안목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현대사회에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 다른 사람이 이래 이 얘기 들어보고 좋다더라 하면 사면돼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림을 대할 때 이치를 드러낸 그림이라면 나도 그것을 그대로 체득을 해야 하고 흥치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 흥치를 나도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이 나도 알겠다 저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치를 그린 것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그렸는가를 살피는 눈을 가졌다 아까 천풍계 그림 그렸죠? 저 그림 봤죠? 드론 타고 온 그림이 아니라 오원평원 그러니까 넓게 보는 방법 높이 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그렸구나 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림의 진의를 파악하여 그것을 화가와 공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을 스스로가 체득을 하고 있다면 옛 그림을 대할 때 그리고 옛 그림을 대하고자 할 때 어떤 스스로의 어떤 기쁨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옛날에는 이 와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와유라는 게 뭡니까 누워 누워서 즐겨요 이렇게 누워 저게 그림입니다 저게 그림입니다 그럼 그림 앞에 누워요 이래가지고 저 그림을 감상합니다 감상하면서 아까 천풍계 같은 그림이면 내가 누워서 이 와유를 지나서 가서 정자에 흔들렀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선이 그 헤맸던 그 자리를 나도 누워서 그림을 보면서 헤매는 거예요 이것을 와유라고 해요 누워서 유람한다 이 와유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 산수화가 그르그르그르 저러 저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인가형 탈진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고 яти eres cru 눈로 새로 우리나라